패치스로 패치스를 뽑으면 되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일단 필수 카드만 놔두고 어 어 필수 카드만 놔두고 자락주먹을 계속 뭐 대갑축 이제 대갑주먹이다. 이제 이러면 이러면 지독한 놈이라고 생각을 할거야. 웬 패치스 이러면서 선술집단투에서 까지 몬 패치스가 등장을 하는 이러면 대기 압축됐습니다. 9장으로 지독하다고 하고 아마 막 튀어나올거야. 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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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타우리사는? 너의 주먹은? 풀하우스 아니야? 풀하우스 맞나? 풀하우스 아니다. 그냥 트리플 풀하우스 되려면? 포카드 됐다 정말 다가온다! 풀하우스 만들게 소란AP 쿵 쿵 쿵 쿵 쿵 쿵 sua 쿵 쿵 쿵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구 바삭바삭! 요구 바삭바삭! 구호 바삭바삭! 요구 바삭바삭! 요구 바삭바삭,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어르신, 어? 여기 본체 들어와라. 여기 본체들어와라. 옵니다, 이제. 이거 할라고, 이 어르신이 이거 하라고, 어? 아, 또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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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스 패치스랑 같이 터멸했답니다. 빵집 터리님, 감사합니다. 탈로스 내려고 했는데, 탈로스 갔다가는 나중에 이걸 보려고요. 이게 주문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어쨌든. 좀 아낄려고요. 아, 또 나왔어. 아, 또 나왔어. 아, 또 나왔어. ginx2 뇌 아랫 아, 또 나왔어. 뇌 긍스 정말 이상하게 Egg 지금...정도 태하 나는... 대스윙 만물의 종결자 임금 잡채라! 대스윙 만물의 종결자 대리올일 어린 코 잠이 관구나 아잇 재밌다 아잇 재밌다 이거